우와 대박 야 그래픽 구현한 거 봐 우와 고작 특수기호 문자들 주제에 날 감탄하게 만들었어 자존심 상해 스톤 스토리 와 텍스트 효과 미쳤다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스톤 스토리라는 게임인데 보시다시피 그냥 뭐 이 글자 자판으로 그래픽을 전부 다 구현했어요 아주 특이해보이고 한글 정발이어서 가지고 와봤는데 일단 장르가 얼핏 지어서 좀 노가다를 해야되나 약간 걱정도 있습니다만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죠 플레이 뭐야 이게 뭐야 보이는 건 없었다 들리는 건 없었다 느껴지는 건 있었다 바닥에는 돌이 많았다 돌을 모으십시오 돌 0개 에서 1개 앤드 2개 앗 3개 한 돌에 뭔가 새겨져 있었다 뭐야 이게 돌에 눈이 그려져 있네 오오오오오오옷 액 아 걷는거 봐 개 귀여워 돌 한개 돌 한개 돌 한개 돌 한개 돌 한개 돌 한개 하나 두 개 두 개 하나 하나 두개 하나 협곡 너머로 희미하게 빛나는 강에 의해 나뉜 바위고원이 보입니다. 철벽 쪽 길은 좁은 강뚝으로 이어졌습니다. 계속하기 뭐야 이거 장소를 골라야 돼요? 신규 내려가보자 암반에서 암반으로 옮겨다니는 중 협곡에서 절벽에 토대에 있는 동굴을 발견했습니다. 대피소문 만들기 돌 5개 돌산안조 당신은 협곡을 돌아다니다가 나무들이 전부 죽은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데드 우드 협곡 근데 파이그원 뭐야 그냥 여기서 계속 켜놓고 돌 녹아다 하는거야? 제정신이야? 당장 일시정지 데드 우드 협곡 데드 우드 협곡 컨트롤은 제가 딱히 하는게 아니라 그냥 명령만 내리면 지가 알아서 놀아요 목재 하나 뭔일이 날 것 같은 맵인데 맵과 브금인데 쓰읍 딱히 뭐가 있진 않네 뭐야? 사람? 시체가 아니고 거대한 모기 아아 피가 3개고 나는 20칸이네 그렇구만 신기하네 싸움도 하는군요 뭐 근데 RPG라고 해서 레벨업 요소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게 뭐지? 헉? 뭐야 멈춰라 에이 라이 돌아가지 않으면 어디가 됐든 물가에 쳐봐가주마 말하는 나무나 다른 강독에 훨씬 넘어는 어둠에 가려져 보이지 않았습니다 까였네요 작업실 건설 돌 2개와 목재 7개 본관과 투박한 도구들을 정리하는 중 삽제작 돌 5개와 목재 3개 손도끼 제작 손도끼 먼저 목재를 더 빨리 채취합니다 삽 진짜 잘 만들었다 근데 깊은 곳의 비밀과 하루하루의 삽질을 위하여 계획이 더 없습니다 뭐야 이건 절벽조사 누드혁 바위구원 뭔가 이동속도가 빨라진 것 같다? 이거 켜놓고 다음날에 오면 되는 건가요? 끝이야? 이게 끝이야? 아 야 이거 켜놓고 잘 수가 없네? 내가 껐다 켰다 해야돼 그래 열심히 주스렴 무기랑 맞짱도 뜨고 나 피가 어떻게 다시 찼냐 근데 다행이다 돌 돌 돌 아 아 이 나무를 채취하려면은 돌을 캐 세 개를 소비해야되네 체력이 왼쪽 아래에 써있어요 도끼로 얘 때릴 수 있지 않을까? 또 너냐 꺼져라 짜일로 알지아님께선 아크로폴리스 잡권들의 방해를 받고 싶지 않아 하신다 절벽조사 절벽수색중 잊혀진검이 절벽에서 빠져나와있습니다 오무리무덕 시껌해졌지만 유용해보입니다 터치하여 검을 장착하세요 세부정보 드러운검 사거리요 시야의 돌 눈과 비슷한 모양이 새겨져 빛나는 돌입니다 만물의 본성을 보여줍니다 돌 던지지말고 도끼로 싸워 도끼로 검정화 저 앞에 있는 더 낡고 고약한 것들을 위해서입니다 으흐흐흫 당신은 검이 달빛을 받아 투박하고 어지러운 작업장을 비출 때까지 닦았습니다 작업실 업그레이드 으흐흐흐흐흐흫 아이고 녹아다 하자 삽을 장착해보자고? 이렇게? 삽은 양손무기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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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사.. 너무 좋아 오! 오우 예 오우 예 왔다 금속 덩어리 바위고원완료 흐어 정말 놀랍군요 데드우드 협곡에? 그러면은 아이템에서 도끼를 사용 와우 목재 두개 그래 이런거 왜 지나가나 했어 내가 도끼를 만들었는데 장착을 해야되는구먼 너무좋아요 이제 목이랑도 맞짱을 당당하게 싸울 수 있죠 왜냐 내가 검을 들었기 때문이지 그래도 한대 처맞는건 똑같네요 뭐야 왜 파밍하는건데 이렇게 재밌지 뭔가 자존심 상해 내가 이런 노가다 게임에 재미를 들리게 되다니 이제 난 무기가 있으니까 싸울 수 있겠지 아 감히 날 분해하다니 아 아 아 아 자일로알지아님께서 복수할 것이다 아 아 아 아 아 아랑곳없이 계속 채취 중 보물상자 오 예시 아이템 열기 다단 금속더거리 용력 속성룬 용력 속성룬은 뭐야 에테르 계열의 적에게 입히는 피해가 우호 증가합니다 으으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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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금속조각입니다 이것도 금속덩어리라고 하지않았어 뭐지? 이거 만들 수 있는건가 뭔가를? 쓰읍 자 장소 이제 이걸 만들 수 있죠 작업장을 개선하는 중 아 이거 톱인가봐 잘 만들었다 대피소를 재정비하자 벽에 난 금이 드러났는데 약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벽균열 파기 무린돌이 빠지자 유한가스와 거미줄이 가득하고 정유적으로 이루어진 미로가 나타났습니다 헉 새로운 곳이 공포의 동굴? 작업실에서 카누를 제작할 수 있는데 목재와 타르가 필요하네요 아 타르는 또 처음보네 공포의 동굴로 가봅시다 여기에서 타르를 채취할 수 있을까요? 그냥 지나가네요 이게 타르인가? 그러네 오오 한방이잖아 대박 세네 이름이 발톱을 무는 자야? 오 얜 좀 세게 생겼다 그래봤자 세방이네요 엔젤킹씨 어서와요 엔젤킹씨 어서와요 빠빠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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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아픈데 도끼랑 거미랑 공격속도가 좀 다른데 어 두개 동시에 같이 때리어 때리고 있네요 박쥐다 상처를 핥는 자래 피통이 되게 많네 뭘 먹은거야? 별의 돌 흠 우와 오오오옷 뭐... 뭐야 이게 흠 지역을 완료하면 별을 획득하고 난이도와 더 좋은 부부를 노액할 확률이 상승합니다 흥 돌부터 가보자 오 돌 짱많아 에헴 보는것 뿐인데 왜 재미있지 자존심 상해 고작 고작 이런 게임에 하지만 인정하자 이 게임은 재밌어 소박한 보물 열기 소박한 무언가 검메 방패? 초당 방어력 0.2 방어력 2 흠 자, 별이 두개가 됐는데 어떻게 달라지나 봅시다 아니면 별을 다 채워야지 이게 뭐 나오나? 뭐 시작부터 안반이 나오네 아, 생각해보니까 검이 중복이 돼도 쌍검으로 팰 수가 있겠네? 진짜 어, 야 저거 모양이 조금 어 아니 근데 돌이 두개가 겹쳐져 있는게요 참 잘 쌓았다고 돌이 어? 뭐야? 어? 어? 며 안녕하신가 나는 아크로폴리스의 사자 흉보 전달자 다이산 젤로스야 이름이 뭐지? 펫 펫 펫 펫 펫 펫 펫 abuse pert buster 아 펫 펫 펫 하지만 시야의 돌 덕분에 다시 깨어났어 시야의 돌은 독특한 힘을 지닌 아홉 가지 영혼의 돌 중 하나야 별의 돌도 찾은 모양이군 이 세상에 끝없는 어둠이 있지만 이대로 영원하진 않을 거야 몇 세기 전 아기 영혼들의 돌들을 뺏고는 우리를 지하세계로 쳐넣었어 아홉 가지 영혼의 돌을 모두 모으면 우리는 다시 빛을 볼 수 있을 거야 시야의 돌이 너를 이 임무의 적격자로 선택한 모양이군 플레임 니가 아홉 가지 영혼의 돌을 모아야 해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나한테 와 오옷 아이템 도끼도끼 검 오, 도끼로 바꾸니까 나무라, 나무한테로 가네요 확실히 그래픽은 진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 게임은 돌풍댕이야 상자를 얻었네 물상탑 이번에도 또 돌이 나오겠지? 열기 에? 거미네 금속덩어리 다 모양이 달라요 분명히 조합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나중에 제작 뭐 못하냐고? 이제 할 수 있겠지 대장간 망치 제작 모루 제작 금속덩어리들을 합치는 중 옷? 옷 치크해해 죄송합니다 아이템 업그레이드 아이템 추가 추가 혼합 옷? 검별하나 뭐야 왜? 왜이렇게 세 완화둬 결과없음 결과없음 방패 까비 그러면 별 없는거 이렇게 우웟 전쟁의 방치 아아 무장한 적들에게 두배의 피해를 입힙니다 이렇게 들고 싸우면 개쌉싸기가 근데 이건 뭐야 아 용력석선의 룬이 룬이구나 좋아 오포의 동굴을 가볼까? 이렇게 입고 아이템 사용 좋아 가보자 어이씨 별로 안센데 아닌가 오 센데? 흐허허허 살점을 벗기는 자가 이제 한 번에 죽네요 상처를 핥는 자가 좀 세네 피가 7이나 되네 덤벼 쓰레기야 목을 덮이는 자래 하지만 난 강아지 강아지는 뿌꾸지 죄송합니다 미쳤나봐요 제가 지금 졸려가지고 여기 검 또 나왔어 그것도 두 개야 별 한 개짜리 검을 두 개 합치면 별 두 개가 되지 않을까요? 허어어 똑똑해 이따가 해봐야지 아니 할수록 난이도가 어려워지는데? 아니 이게 단순 반복 노가다가 아니라 매번 플레이할 때마다 점점 뭔가 달라지니까 파밍도 재밌어 이건 뭐지? 에? 어 거미집이었네 소박한 보물 끝났냐? 열기 망배 서궁 석궁? 사거리 22 7%의 확률로 치명타를 입힙니다 치명타가 두 배 확대됩니다 일단 아이템 업그레이드를 해봅시다 요거 요거 해서 땅 한 다음에 요거 요거 땅 우에에에에에에에에 좋아 별 두 개 되네 미쳤다 어떡하냐 이게 너무 재밌는데 석궁 아직 안 써봤지만 석궁과 방패를 조합! 돌진의 방패 상당 Inside 근처의 적들에게 돌진합니다 오오 아주 흥미롭군요 이렇게하면? 당연히 안되겠지 그럼으양옥 política 안되는구만 까비 공포의 동굴이나 계속 가자 와 한방이야 동시에 내려치면 이제 한방이에요 피가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네 와 공속 개빨라 양손으로 야무지게 때리네 거미줄에 삽을 들어보자고? 글쎄 아무래도 안 일어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안 일어나요 아무래도 안 일어나는 거 맞지 오 잠시만요 보수전인가봐요 빨리 껴 나 피 13밖에 안 남았는데 잡을 수 있을까? 와 범이 개큰데? 교활한 볼렛이 야 이거 못 잡겠다 어 야 피 30달아 에? 왼쪽에 뭔가 표시가 있는데? 저게 뭐지? 기의 돌 오오오옿 작업실 업그레이드 돌 120개 적을 무찌를 때 소용돌이를 획득합니다 장착시 추가 소용놀이를 획득합니다 소용놀이가 뭔데? 일단 돌, 돌캐럭 소용놀이가 작업실에서 뭐 만들 때 필요하다고? 일단 두고보면 알겠지? 아 근데 인간적으로 이렇게 단순한데 게임이 너무 재밌지 않아? 오히려 그래픽이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니까 더 직관적이기도 하고 여러가지 이벤트를 마음대로 만들 수 있어서 우리도 지루하지 않게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거 아닐까? 오, 상자단. 소박한 보물. 그 친구 또 만나겠네? 나 돌 모아왔어. 방금 코쿵캅이라고 하지 않았냐? 반가워플레인, 도움이 필요해? 예쓰. 도전과제를 달성함, 안타까운 소식. 협곡바닥엔 뉴스의 잔당인 자일로 알지아가 있을거야. 녀석의 경험의 돌을 갖고 있어. 오케이. 열어봅시다. 검 되게 자주 나오네. 작업실 업그레이드와 카누 제작이 있는데 카누는 아직 못만들고요. 소형돌이 돌 5개가 필요하네. 파이참 업그레이드. 이거랑 이거랑. 따앙! 파악! 오케이. 사냥하러 갑시다. 그저 이모티콘. 특수 문자일 뿐인데. 왜 나는 이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되는가. 저거봐. 쟤도 되게 코뿔소 같은 느낌의 벌레잖아. 장수풍뎅이 같은 거. 소박한 보물. 이름도 돌벌레야. 방패. 석궁. 석궁이랑 방패 조합하면 뭐 나오냐? 아, 석궁이랑 방패를 조합하면은 요게 나와요? 그럼 석궁이랑 검을 조합하면 어떻게 될까? 무거운 석궁? 8%의 확률로 치명타를 핍니다. 치명타가 3배 확대됩니다. 공포의 동굴 한 번 더. 별 4개짜리 난이도.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만. 어, 야. 벌써 피가. 위험한 거 아니야, 이거. 아, 야. 몸나오는 거 너무. 아, 야. 몸나오는 거 너무. 죽었다. 하아... 헉! 돌로 변했어! 돌에서 다시 인간이 됐다는 거는 거짓이 아니었나 봐요. 그냥 여기로 돌아와 지네요, 그래도? 다행이다. 무기를 도끼 들고 왔다고? 아, 이걸 꼈어야 됐는데. 요렇게. 방패를 껴볼까? 방패가 더 효율이 좋을 수도 있어. 돌진! 애매한데? 오, 여러분. 피가 안 달아요. 개잘 달아요? 야, 방금 내 시체 있더라? 봤어요? 돌진해방패 별로 안 좋은 걸로. 이래도 못 가나. 받아라, 양손 무기의 패기! 죽어, 이 그지다! 와, 도끼에서 망치로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강할, 강해질 수가. 와, 엄청 세다. 다 한 방이야. 위험한데, 이제 집 가고 싶은데. 아, 벌써 또 왔네. 큰일 났다. 와... 아까 개보다 더 센 거 같은데? 160?! 호, 연병! 하하핫. 돌로 변해버렸나. 그래도 타르는 좀 모았다. 카누 제작. 어기야디어 어기어차. 지옥에 가잔다. 엔드 작업실 업그레이드. 갈...고랑쇠 제작. 높은 곳을 갈 수 있나 보지? 어, 작업용 벨트 제작. 오, 두 개를 둘 다 동시에 만들 수 있네요. 딱. 벽에 오를 수 있을지도. 삥! 팍. 됐다. 작업용 벨트 제작. 깔끔하게 다 썼죠? 목재. 이것저것 매단은 좀. 작업용 벨트로 아이템을 신속히 교체하세요. 컨트롤 1에서 0을 누르면 장비를 저장하고 1을, 1에서 0을 누르면 장비를 불러옵니다. 옷! 장비가 저장됐습니다. 장비를 확인하려면 1을 누르십시오. 좋은걸? 이게 뭐지? 카누구나. 카누. 첫 제작물로. 괜찮죠? 뭐야 이거? 데미지가 있어? 적들을 밀어냅니다. 0.6초동안 기절한 적들을 공격합니다. 하지만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아이템은 아니군요. 장소. 데드우드강 건널목. 우와! 대박. 야 그래픽 구현한거 봐! 우와. 하하하하하하. 우와. 고작 특수기호 문자들 주제에 날 감탄하게 만들었어. 자존심 상해. 우와. 여기는 어디야? 눈에 띄는 청동문이 절벽면에 달려있습니다. 조사. 뭐라고 써있는거야? 열쇠가 없음? 그럼 나중에 조사를 누르면 어떻게 돼? 진짜 개 하찮은데 너무 재밌어. 날 빠져들게 한 게임은 니가 어? 뭐야 저거! 크툴러? 문어? 에? 나중에 조사. 끝이군요 이게. 알겠습니다. 목재가 전혀 없기 때문에 1번이 그냥 무기고 이제 9번이 목재 이제 싸울땐 1번으로 맞짱 뜨고 9번으로 다시 교체 아니 1번으로 계속 들고 있고 후려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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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마 다시 도끼 들고 아니야 왜 왜 갑자기 전쟁터가 됐어 여기 다 꺼져 다 꺼지라고 꺼져 꺼져 자 다시 도끼로 톡 톡 톡 야 무기를 빨리 강화해야되는데 약해 어 뭐야 헉! 아 잠깐만 야 나 피가 203 와우 이거 이거 절대 못 잡는다 어 근데 공격 속도 쟤 느려 왜 딴청 피우지? 아야 아 제발 제발 거의 다 잡았는데 아 한 대만 아 한 대만 피해줘 제발 한 대만 피해줘 아아 와 피 오나맛는 아 아 아 아 뭔가 아이템은 굉장히 많은데 하 난이도를 좀 낮은 데를 가야될까봐 하트랑 조합? 아 그럼 이게 주력 무기니까 아 여기에다가 이거를 합쳐볼까? 안되네 기본 기본 아이템부터 장착을 해야되나봐 기본 아이템부터 강화를 해야되나봐 일단 바이공원 자 여기서 또 삽을 들어야겠죠? 아이템 아 편집자님 이거 배속으로 돌려줘요 느려 느려 한 17배속으로 돌리면 되지 않을까? 자 자 문어님 또 나오셨고 필요 없구요 상자 열고 검 나와라 그렇지 이제 검을 더 찾게 되네요 자 검이랑 이거 무거운 석고기인데 검이랑 하트 조합 땡 어? 의외인데? 기본이어서 조합이 될 줄 알았는데 안되네요 2단계 무기끼리 조합이 되나? 2단계 무기 이게 뭘까? 뭔가 마법을 쓸 수 있게 해주는 돌 같은데 자 어쨌든 우리는 마저 더 노가다를 좀 합시다 나 갑자기 기억이 안나는데요 우리 도끼 어 아이 망치 어떻게 만들었죠? 방패랑 거미였나? 망치가 어떻게 나왔지? berb 범 нек 검이랑 방패? 오오오오오오아라 그럼 2석으로 되면 되겠네 이장 짝 이성이 아니라 1성이구나 아 좋아 나쁘지 않아 좋아 좋아 다시 맞짱 때러 가자 난 한층 더 강해졌다고 잠시만요 파밍은 하고 가셔야죠 어디가요? 아 9번 눌렀잖아요 도끼 들었잖아요 왜 그냥 지나쳐요 방어구를 깰 수 있음 정말 좋으련만 저기 내 시체 있다야 돌이야? 아! 늦었어 이미 난 죽을 준비가 다 되었다고 제발 제발 아! 안돼 안돼 아직 피가 저렇게나 많이 남았는데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천천히 때려주지 않으렴 그렇지! 경험의 돌 생각보다 공속이 굉장히 느리군요 야앗 어? 뭐야 빛나는 줄 알았는데 어아아! 빛나네 경험치 레벨 상승? 레벨이 있었어? 벨이 오 데드우드 골목 야 나 도끼 들었잖아 뭐해 나무 앗 데드우드 협곡의 강 끝에는 가파른 폭포가 있었습니다 그니까 설마 이거? 오 오 오 오 오오오우 오 오오오오오 오擦마마엠야 저 옆에 동굴이 있는데 저것도 나중에 갈 수 있나봐 와 진짜 개쩌력 게임 뭐지 뭐야 움직이는거 귀여워 무기 바꾸고 오,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애들이 오케이, 한 대도 안 맞았어 고작 이 정도 게임에 갓겐 메탈 슬러그 3를 비교하지 말라고! 근데 나도 생각이 나, 어떡하지? 내가 이 눈이 이상해졌나봐 이게 웬만한 게임보다 그래픽이 더 좋아져 보이기 시작했어 너 뭐야? 겁나 큰 달팽이 왜 갑자기 경험치를 먹기 시작하냐고요 아, 내가 돌을 주워서 그런가? 그런 것 같은데? 버섯숲 완료 음, 경험의 돌을 먹었기 때문인가봐 적을 무찌를 때 경험치를 획득합니다 장착시 추가 경험치를 획득합니다 오우 음, 맘맘매야 아, 진짜 재밌다 아니 이럴수가 이렇게 재밌을 수가 확 도끼아이콘을 누르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옹오오오오 더 빨리 채취가 되고 난 죽었모 안녕히계세요 피가 이제 300이네요 해 상자 멸시? 나 상자 안 열었니? 오 돌 마법봉 처음 보는 아이템이 나왔어 석봉 용력 석성론 이것이 무시다냐 돌 마법봉 18%의 확률로 확대 공격을 합니다 어? 야 막대에 봉에다가 이거 합치는거 맞는거 같은데? 그죠 룬도 약간 마법계열 같다고 내가 계속 생각이 들었거든 빡빡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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잡았쓰 레벨상승 최대체력이 1올랐쓰 소박한 보물 요것이 뭘까유 건무 끝 쉣 진짜 소박하네 9 10 11 10 11 11 12